추천해주세요 상태가 되게 틀렸어요 꽤 많이 오셨는데? 여기가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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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행사가 하고 진행할 예정이오니 우리 뒤에 뒤에가요 일동옥령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좋은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으시고 부산시당의 교육과 당원들과 함께할 기회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팀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시당에서는 예찬 전당대표님을 모시고 민주협정당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100년간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100년, 200년 쭉 가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꿈이기도 하지만 예찬 전 대표께서 정치를 시작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찬 전 대표와 함께 우리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민주당이 야당도 또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하고 또 우리 당원들과 함께 우리에게 2024년 정선 승리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당의 최장선을 살게하는 열성당원이 되어주셔야지만 24년 총세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찬 당대표님과 함께 그런 결의를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특히 오늘 이제저 우리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당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행사에 격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이 행사 준비한 우리 부산시장 여성위원회 숙련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전 대표님과 함께 와주신 사무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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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